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누구나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 100명을 허가받은 집회에서 1만 명 넘게 참석하고 더군다나 방역수칙마저 무시되었던 8.15 광화문 집회. 그 뒤에 후폭풍은 너무나 큰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정치방역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짜뉴스는 예외입니다.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며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음모론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대규모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극우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월터 리니 호스프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싶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스크 사용을 무시하는 발언도 잦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미국의 여론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업로드됩니다. amelight. That's kind of embarrassing. Yeah, he was making fun of Biden for wearing masks and then he tested positive a day later. I think it's problematic how he makes it out to be a joke. He's an idiot. And I knew this was coming. But I do feel bad for the guy. But at the same time, he brought it upon himself. I believe he's the one who released the virus in the first place or had something to do with it, and it got out of control.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백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는 알파벳 Q로 표현되는 미국의 극우단체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정치학자 조셉 우신스키 교수에게 그 정체를 물었습니다. 미 에너지부 최고 기밀 등급을 뜻하는 Q에 익명을 뜻하는 단어를 붙인 Q어넌. 극우단체의 Q어넌은 사탄을 숭배하는 디스테이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힐러리, 오프라 윈프리,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숨은 권력 세력이고 그들과 맞서는 존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음모론은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음모론은 극우 세력의 지지율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Q어넌을 공개적으로 두둔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Q어넌 추정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음모론도 퍼뜨렸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음모론도 퍼뜨렸습니다. 실제 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의 5G 기지국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빌게츠가 인구 수를 줄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Q어넌의 음모론은 미국을 벗어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8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4만여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곳곳에 Q어넌의 상징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금기시 되고 있는 독일 제국 국기까지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신자치주의자와 같은 극우 세력들이 시위에 합세하면서 폭력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크게 쓰여 있어서 Whichever 코로나19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organising. 이 사람들과 다른 노 Box국들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이 어떠한 범어로 국新을 예를 위해주시한 경우도겠습니까? 코로나 업무로는 마스크 거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마스크가 오히려 해롭다고 믿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진 음모론이 코로나 방역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도쿄 최고 번화가인 히부야 거리. 23번째 노마스크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텔레비, MBC, MBC 텔레비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의 텔레비가 왔습니다. 한국의 텔레비가 예방접한 것입니다. 일본의 효과가 생성됩니다. 한국의 텔레비가 예방접한 것입니다. 한국의 텔레비가 예방접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를 유지해온 아베 내각 지지율이 최근 20%대로 급락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축소했다는 논란에 이어 아베 마스크는 불량 납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우선이었던 아베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자 가짜뉴스가 넘쳐났습니다. 가글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각종 생필품 사재기로 일본 사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 후생 노동성 대신인 마스조의 유이치는 일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곳으로서는 정부의 정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가짜뉴스를 방조한 권력자들. Well, some people make up conspiracy theories for political gain. So, for example, President Trump uses conspiracy theories nearly every day. Things the president have said about COVID-19 have been harmful because he has gotten his supporters to believe that the disease isn't real, that it's part of some sort of hoax. So they've said a lot of things that have increased distrust of doctors and medicine, and they've led their followers to not only believe it's fake, but to act as if it's fake, which can be deadly. It's going to disappear. One day it's like a miracle. It will disappear. And from our shores, we've, you know, it could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We have met the moment. And we have prevailed. 누적 확진자 767만여 명, 사망자는 무려 21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오랜 봉쇄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마스크 시위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들에게 극우파들이 계속 전파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음모로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방역에 힘써야 할 권력자들이 여기에 휩쓸리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3,5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8.15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코로나19 가짜뉴스. 도대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에 불을 붙여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걸까요? 코로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쟤들은 연방계 통일을 통하여 조선민주의 인민공학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린 예수왕국 보금통일로 가는.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 국가 연습 중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정부의 방역수칙과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음모론을 만들었어요. 깔때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깔때기는 뭘 집어넣고 나오는 구멍은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큰 전제는 그겁니다. 나라가 공산화된다. 그 공산화시키는 것의 주범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음모론이었고. 덕분에 극우 세력은 결집했습니다. 코로나 가짜뉴스는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확진률을 보게 되면 확진자 조작이 의심되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 방역이 있는 거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는 확진자를 막 키워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놓고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나 확진자를 또 컨트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믿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부를 함으로써 보인들의 존재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부를 어떤 흠집을 내므로써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지지도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뿌리. 그런데 일부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가 제1야당 정치인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연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의 편지가 쇄도합니다. 일부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가원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던 이런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왜 코로나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에 양승 판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통계들은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자신도 세입자라고 했던 부동산 5분 연설의 주인공 윤희숙 의원. 그 역시 극우 세력들의 확진자 조작설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MBC 필기수첩의 정윤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반론하신 거예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번 공문 보내드리고 했는데 바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거든요. 공부에 검사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글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정치인은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그걸 또 기자들이 받아서 그것들을 또 부풀려서 계속 방역당국의 신뢰를 계속 망가틀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의 그런 사고관을 좀 더 고착하시고 확증 편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런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극우 세력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에는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영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99%는 환자가 아니다입니다. 오늘은 국대의과대학 교수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가짜입니다. 코로나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 이동욱입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3만 명 의사들이 야외 집회를 했는데 비전문가인 문재인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도 전문가 이름으로 포장된 순간 가짜뉴스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MBC PD 수첩인데요. 이동욱 회장님 계실까요? 왜 회사님 좋겠지? 아, 자리 안 계세요? 저희가 연락이 안 닿아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진료하는 병원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사나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개방성이에요. 그럼 그걸 들이밀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인정할 정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굉장히 펼친다면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인포데믹스를 퍼뜨리는 그냥 숙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극우 세력 사이에는 코로나가 감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퍼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걸려도 아주 질병이 있어서 그냥 놔둬지 병으로 죽을 사람인데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만요. 코로나가 안 와도 죽을 사람이야. 그때 가장 인상 깊은 얘기가 진짜 그거였어요. 덕관보다 가벼운 게 코로나라고. 감기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7, 8대 돼서 코로나에 좀 걸렸어요. 죽을 때 어떠냐고. 이런 속까지 말했어요. 8월 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김승현 씨. 보름 남짓 입원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야 퇴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승현 씨는 걱정이 큽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가슴 통증이랑 두통이 남아있어요. 가슴 통증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패턴 없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명치 있는데 그냥 콕콕콕 쑤시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지금 오늘 태어난 지 9일 차이거든요. 이 증상이 점점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코로나 투병기를 공개해 화제가 됐던 이정환 씨.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열 번 정도는 하이파이 받는 느낌? 젊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병이 이송된 이후부터는 열과 함께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질 정도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요. 이 시대라는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병도 안에서 처음으로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정환 씨가 자신의 투병기를 공개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진짜 그 말 자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걸리면. 그런 언행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증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분명 저희한테 오셔서 인공호기 달고 사망하고 투석을 진행하고 에크모를 달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생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한 것도 안 흥량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100만 명. 코로나 확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스트 코로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에 또다시 커다란 집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을 포함해 12개 단체가 광화문과 경복궁역 일대에서 4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건데요. 정치방역과 2년 방역을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쪽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와 근거 없는 음모로는 항상 문제지만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특집 2부를 방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이른바 슈퍼 전파자들의 책임과 구상권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미친 이른바 슈퍼 전파자들의 책임과